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종전선언 분위기를 띄우고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런 구호를 내글면서 그런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압성하는 데 큰 재미를 봤습니다. 물론 2018년 지방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총선과 2021년 보궐선거처럼 그렇게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종전선언 분위기를 통해서 상당히 이득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6월 8일자 중앙일보에는 설마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하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파격적인 소식이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남정호의 시시각각. 정략적 가짜 종전선언은 안 된다. 가짜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이렇게 눈이 크게 휘둥그레지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남정호 논술위원의 그런 주장입니다.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헛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이름을 건 칼럼에서 늘어놓을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의 주장은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온정국을 강타했던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파악한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미북 간 물밑 교습이 한참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게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칼럼의 시기인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그런 물밑 교습이 진행 중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남정호의 위원회 주장입니다. 종전선언이란 물리적 충돌은 끝나고 평화가 정착됐음을 대내외 선언하는 정치행이다. 평화협정과는 달리 몇 번의 회동만으로 합의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일이다. 저의 해설은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이 추진되고 있고 이 종전선언 추진에 문정부가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소식입니까?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는 소문의 출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이어서 이라크 파병까지 계량하자 진보 진영으로부터 무수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한 정권이란 비난까지 무릅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일으켰었다. 당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사고와 논리는 관성을 갖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반복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분노조차 감수하면서 추진하려는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간의 은행으로 미뤄볼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즉 남북 교류 재가동일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권이 목을 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올인할 뿐들어 정략적으로 매력만쯤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모두 수직 상승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왔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 내용과 비슷한 부분을 공병호 tv에서도 이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설명을 참조하면 결국 문 대통령과 문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대단한 한방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미북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이른바 종전선언을 선언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문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목표를 정권 재창출에 두었고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서 바로 남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따라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미북 간 종전선언 추진이라는 소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제시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정호 칼럼니스트는 5월 18일 날 와신톤 DC의 미 상원에서 열렸던 폴 라카멜라 주한미군사령관 인준청문회에서 팀 케인 상원의원 민주당 출신으로서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종전선언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이야기나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청문회에서 케인 의원은 한미가 더는 북한과 전쟁상태가 아니며 적대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하면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두려나면서 라카멜라 내정자에게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라카멜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상원의원이 그냥 종전선언 이야기를 그냥 꺼냈을 리는 없다. 와신톤 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정일터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남정호 논설위원회 소위 가짜 종전선언이 미북 간에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의 해선은 이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반도 위기는 국민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미국과 그 밖의 나라들의 협상에 이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정호 칼럼니트는 누가 보더라도 가짜든 진짜든 종전선언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남위원회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발표되면 파급력이 엄청 날 수 있다. 평화가 뿌리 내렸다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 무덤이 나올 게 뻔하다. 전쟁이 끝나는데 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가라는 격한 반응은 북한도 동조하겠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 반미정치 시민단체로부터 열렬한 동의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저의 해설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저의 해설은 왜 주한미군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급속하게 아마 부상되고 아마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바뀔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보안법 폐지를 열렬하게 추정하는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종전선언의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야당 법석을 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국민을 기만한 일들이 이루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고 있는 반미, 종북 세력들은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라가 한순간에 위험한 곳으로 그냥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남정호 칼럼니스트는 이런 설명을 따합니다. 우리는 무늬만 평화인 가짜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끊임없이 남측을 위협하는데 어떻게 평화 운운할 수 있겠는가. 특히 문 정권이 정략적 술수의 일환으로 종전선언 카드를 사용한다면 이런 정말 잘못한 일이다. 진보든 보수든 후대의 정권이 적당할 때 요긴하게 쓰여야 할 통일을 위한 하사를 낭비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다. 그런데 정말 그냥 소문에 거칠 저의 해설은 소문에 거칠 수 있지만 정략적 가짜 종전선언이 정말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주장처럼 문정부의 주선에 의해서 준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탄성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보통 시민들이 원하는 세상과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쟁이 끝나는데 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주장이 어김없이 종전선언과 함께 나올 겁니다. 어쩌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이것은 북한 정권이 70년 넘게 일관되게 추진해온 지상지구의 대남정책의 목표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끝까지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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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